아 갑자기 뭐야 어 내 아저씨가 컵시다 오늘 제가 구독자 흥미병이 돼서 어? 뭐야? 오늘은 은신투 3년달에 산업하셔서 그냥 샀습니다 이 친구는 스토어에 적어서 내가 흥미병과 흥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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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섭취도 한번 봤죠? 오늘 노선 리뷰를 할건데 그냥 이러면 바쁘다고 하셨으면 되어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희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노선이 그러니까 저한 노선은 바로 이번 정류장 롯데박화점 앞 버시장입니다 다음은 불중루 2인천지과 창동예술촌입니다 이번 정류장에는 파트마 안과가 있습니다 파트마 안과로 가실 손님께서는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딴딴딴 딴딴딴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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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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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성 9버전 대포할겁니다 아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너무 더럽고 버스라서 저거 그렇게 되었으니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네요 상관없네요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아 시작이다 이제 다시 다시 제발 내 다리에 내일 내일 내 다리에 앞에 안 제발 이게 너무 대박인 창구자 오, 이렇게 관련됐습니다. 어려우신데? 명성도. 이번 참여자는 불중로 2인천 직광 창동예술촌입니다.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정답, 창동, 예전과 만동으로 가셔서 이번역에서 신선동인 열차로 갈아타시고요.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왼쪽으로 갈아타시고요. 신선동으로 갈아타시고요. 신선동으로 갈아타시고요. 신선동으로 갈아타시고요. 신선동으로 갈아타시고요. 오, 동네에 있는 거네. 이래. 못난다. 오늘 제발.. 일본 토요일 프로그램이죠. 진짜 다행이다. 한 명은 그냥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성주 회차전. 여기 꽤 좋죠? 제가 보시면 다시 몇 가지 씁니다. 여기가 제가 초반에 내가 톡쌈. 톡쌈 내릴 겁니다. 내 뇌거리거든요. 똑같죠? 그럼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선 잘 봐주시고 구독자 더 많아주기를 기원하며 오늘 파이팅. 안녕.